와라씨 와라씨는 진짜 드립칠게 없잖아 사나코! 드립이 없네 없어 넵 안녕하세요 유효패라고 합니다 저번에 마지막에 이렇게 찍어줬으면 하는 그럴듯한 댓글을 달아주길 바랬지만 너무 마지막에 적어서 사람들이 안보신것 같아 내 영상이 그렇지 뭐 이번에는 앞부분에 말합니다 카드소개 영상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카드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하여 소개하는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물론 페트랩에 다 소개하고 다른 카드를 받을거지만 자 오늘 소개할 카드는 야식기 와라씨입니다 뭐 저택의 와라씨라도 하지만 이 카드의 효과는 한테나마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 이하의 어느 효과를 포함하는 바보 함정 몬스터 효과를 발동했을 때 이 카드를 폐에서 버리고 발동하셨다 그 효과를 무효로 한다 묘지의 카드 폐, 덱, 엑스트라 덱에 넣는 효과 묘지에서 몬스터를 특수하는 효과 묘지에서 카드를 제외하는 효과 유롱토끼 사쿠라, 우라라 그 다음으로 나온 시리즈 와라씨입니다 일러스트는 전 카드들에 비해 저택에 있는 공주라는 이미지가 가는데요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공주님이다 보니 현 유향 세계에선 이쁜 쓰레기로 지급받고 있는 불행의 카드입니다 솔직히 효과를 모으면 묘지에서 발동시키는 유바효과를 다 막을 수 있다 보니까 활용성은 되게 높을 것 같지만 다른 자매들은 현 메타에서 메인에 투입시켜 엄청난 이득을 본다는 점에 비해 와라씨는 한 특정 덱을 노리고 잡아야 한다는 불편하점과 브이복급보다는 조금이 더 까다롭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쿠라는 요즘 메인에 넣어도 좋다는 평을 듣고 있죠 듣기로는 와라씨는 넣을 바에는 아쿠아 돌핀을 넣어도 된다는 하던 흠 음 와라씨가 왜 이렇게 안 좋은 평을 받고 있냐면 아무래도 무덤으로 지명자라는 카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명자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묘지의 카드를 제외시켜 그 동명 카드를 전부 무력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페트랙 카드군은 묘지로 보내고 발동이다 보니 지명자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와라시보다 지명자를 넣자는 평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와라시는 묘지에서 죄를 막을 수 있지만 차라리 죄를 지켜 무력화시키는 지명자가 더 좋다는 평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니까 미안하잖아 일루스트는 정말 이뻐서 앨범용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토끼 미만 잡이지 근데 여기까지 와라시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앞에 딴 말이 많았던 이유는 사실 이 카드가 솔직히 나온지도 별로 안됐고 화랑도가 너무 안좋다는 평을 받다보니까 자 다음 영상은 주룡토끼 부유버꽃 울아라 와라시